이혼은 변호사나! 이혼은 변호사님! 죽어요? 제가요? 다시 살아나려면 이 여자가 돼서 한 달을 살아야 한다고요? 왜 그래? 나가지마! 말도 안 돼 태훈아 처음 보는 남편이 애 둘 딸린 아줌마라니! 밥은 없어? 안 했습니다 엄마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자, 사라지 거기 하늘이 엄마! 네 이름이 하늘이니? 왜 갑자기 이 바지를 애들 잔다며 안 잘걸요? 당신 내가 누군 줄 알아? 18살에 시집을 와가지고 18살에 시집을 와요? 도대체 몇 달에 애를 낳았대요? 네가 낳은 걸 왜 나한테 물어본대요? 전우야 사니 늑대같은 재이스야! 아니 근데 저 옆에 나가 왜 저래? 당신 먹으면 이상해 정신집 챙겨! 이 망할이 아팠네야! 이혼은 씨! 자꾸 이렇게 가짜티 박박 낼 겁니까? 이건 내 희생이 아니잖아요 이건 이혼 신생이죠? 그냥 법대로 하시죠 제가요 은근히 한 법 하거든요 당신 정책은 뭐래요? 나? 쓸데없이 왜 이렇게 잘생겼는데? 심지어 생긴 것도 싫다고? 정확히 왜 이렇게 잘생겼어? 내가 정확히 아프지게 할 수 있다고? 무엇이 depressed?